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노은면 법동리에 있는 답 403평 매매가 7200만원의 전원주택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의 지형도인데요. 토지가 잘생겼다고는 못하겠고 암튼 403평의 답입니다. 토지의 남동쪽 끝점에서 북쪽을 바라본 모습이구요. 마을도로에 접해 약 70cm정도가 낮습니다. 물이 고여있어서 주인께 혹 물이 나오는게 아닌가 여쭈니 엽도랑으로 물길을 내면 된다고 하시네요. 이쪽이 토지의 정남쪽 방향이고 300m 전방에 2차선이 있구요. 요 마을도로를 통해 진입을 하는 마을입니다. 요 북쪽으로 볼록하게 굴곡진 논뚝이 남쪽의 경계일테구요. 오른쪽의 도로에는 약 48m가 접해있네요. 토지의 중앙 공서 가로폭은 27m 정도이고 토지의 중앙 남북 세로폭은 39m 정도 됩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동쪽편에 있는 마을도로를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촬영중인거구요. 요 도로의 아래, 논 위로 보이는 자풀이 우거진 것도 매매 면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토지의 서쪽편으로 시멘트 벽으로 마감된 구구가 흐르고 있네요. 지금은 토지의 북쪽 끝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중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토지가 안 이쁘다는 느낌은 덜 들죠? 게다가 정남쪽으로 멀리 산이 조망되며 탁 트인 것이 시원스럽구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충주도심으로부터 승용차로 약 30여분 거리, 북충주 IC로부터는 약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노원면 법동리, 권폐율 20%의 생산관리지역 답 403평을 보시는 중이신데요. 매매가 7200만원이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합리적정가라 생각되구요. 열가구가 채 안되는 조그맣고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정남향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합할 듯 하네요. 다음으로 브리핑 이어집니다. 열가구가 될까 말까한 조용한 시골동네 초입에 위치한 정남향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법동리에 위치해 있구요. 농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혀 있구요. 지목은 답입니다. 현재 답으로 사용되고 있구요. 지형은 부정형 평지 모양입니다. 면적은 403평이구요.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드리구요. 평당 공시지가는 62,000원, 평당 매매가는 18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7200만원 되겠습니다. 좌우로 나지막한 임야에 둘러싸여 나름 편안한 분위기의 마을 전원주택지입니다. 남향으로 탁 트여 있어서 정남향의 주택 한채 신축에 딱 좋은 면적과 위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진례를 다하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진례를 다하겠습니다.